해저에서 올인원 조사 기능을 하는 자율형 소형 수중담수정 하이드러스가 출시됐습니다. 하이드러스는 기존 수중 자율 차량에 비해 6.7kg으로 매우 컴팩트한 사이즈가 특징인데요. 장애물 회피, 고도 제어, 이미지 품질 제어가 가능한 동적 AI 안내 기능을 통합시켰습니다. 최대 3시간 동안 최대 시속 7.4km의 속도로 임무를 수행하고 수심 3,000m까지 장암할 수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광 모뎀을 사용해 최대 10m 거리까지 실시간 전송 가능하다고 하네요. 가격은 하나 6천만원대로 책정됐습니다.